SK 브로드밴드 뉴스 보도 기사 2편이 제56회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선정작은 SK 브로드밴드 수험방송에 허공에 날린 혈세 100억, 방만행정이 부른 추유사태와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에 수십억 들인 전통문화공원 문문여는 속사정입니다.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래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문제를 당당히 고발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